임금이라면서 밖에 나아다닐 시간도 있고 뭐가 이리 한가해 놀러 다닐 시간에 백성을 살펴야지 기다리던 이가 아닌가? 자네 꼴이 도망한 아내 기다리는 좀스러운 남편 같네 자네 꼴은 세상 다 가져놓고 잃을까 봐 무서워하는 어린애 같네 곧 잃게 되겠지 데뷔전에서 이미 중전될 여인에 낙점했다는데 이러다 신입도 강낭자도 모두 떨어지면 어떡하나? 어째 자네 기뻐하는 것 같은데 음 그럴리가 헌데 개똥이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겠나? 김숙 그자가 임금이란 사실을 알면 언니들 언니들 지금 뭐라 그랬어? 김숙 그자가 아니 그분이 임금님이라 그랬어? 그걸 왜 이제 얘기하시오? 망했네 망했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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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